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리액션 할게요. 눈깔을 쑤셔버려, 뽑아버려, 뒤져버려, 밟아버려, 보겨버려. 아 급식 언제야 킹받네. 아 래야 킹 받더라시네. 급식 언제 오는 거야. 아 킹받네. 눈 마주치면 다들 3초 안에 기절을 하던데. 이뻐. 아 킹받네. 어 이뻐. 이뻐. 아니 무슨. 아 위에 내려 댔어. 킹받네. 큰일 안 나. 봉태기가 찜꽁빵꽁 해놓은 거야. 이뻐. 이게 뭔지 알아? 이거랑. 이건 마이크. 마이크 말고. 이게 있는 게 뭔지 알아? 이건 쇠고리. 봉태기가 내 거라고. 찜꽁 해놓은 거야. 이거 이상하네. 병원. 인사부터 해봅시다. 괜찮아? 응. 라꿍짜꿍 안녕하세요. 하이. 할아버지는 기르시면 안 돼요. 나는 오늘 일진이야. 일진 뜻이 뭔지 아세요? 알았어. 아니 일진 뜻이 뭔지 아시냐고요? 몰라. 양아치. 양아치야. 할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하실 거예요? 양아치 대장. 양아치 대장을 해보자. 아니.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살살 살해. 이게 다 살인데 뭘 어떻게 살살하라는 거야. 그럼 뭘 하지 그러면? 할아버지는 뭐 할 거야? 고등어. 아니 뭘 하실 거예요? 꼬봉할란다. 꼬봉. 시키는 건 맞게 꼬봉이니까. 봉택이라 영상통화하게. 라이브 방송 좀 할게요 잠시. 안녕하세요 어서 가세요. 화장 지적하지 마세요. 보태준 거 없잖아요. 우리 엄마도 가만히 있는데 왜 난리예요? 매니저 여기 차단시켜주세요. 아이디 KFC 차단 박아주세요. 봉택오빠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미렉션 할게요. 이게 급식 시간이니까. 꼬봉 급식도 있어요. 이거는 꼬봉 급식이고요. 꼬봉 뭐는 거 뭐? 꼬봉 이거 다 쓰세요. 꼬봉 좋아하는 핫도그까지. 이야 그거 맛있겠다. 제가 꼬봉이라고 불러도 돼요? 꼬봉 아이 좋아. 아 마음대로 불러. 아 그리고 할아버지는 어떻게 꼬봉이라고 해요? 아니 꼬봉이라고 불러라니까. 그래도 돼요? 대란하게 불러. 한번 해봐. 꼬봉 똑바로 앉아. 앉아. 똑바로 이렇게. 꼬봉. 어떻게 하다 내가 꼬봉이 됐나 이게. 꼬봉이 좋아하는 핫도그를. 야 이거 진짜 좋아하는 거다. 눈이 붙어졌지네. 할매 좀 보라 그래. 꼬봉 거 여기 놔 주시고. 이야 나가서 오는 거 아니야. 지금부터. 이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웬턱이야 이게. 대량간에. 잠을 하신 적어놨는데 이거도. 진짜 이게 웬턱이야. 잠을 싫어. 꼬봉님 이거 기억나세요? 잘 안 들어. 오오오오오오. 이것이 뭐야 청약. 청약은 들었어요. 공차. 검사. 판검사 말고 공차. 검사. 저번에 이거 얼굴에 팍 폭팔된 거 기억 안 나세요? 폭팔된 거 기억이 나. 폭팔물이에요. 폭팔물이에요. 아이 그나저나 얼굴 보기 무섭다. 봉택이 오빠가 나 찜해놨거든 지금. 갈비찜을 사준다고. 한 번 봤는데 그 무신 귀신 역할이야. 무서워요 봉신. 썸네일 찍을 때 마스크 쓸까 뭐 쓸까? 마스크 안 써도 돼. 이게 아무것도 없어. 짝꿍 둘이 있는데 뭐. 아니 난 스타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. 벗어버려. 야 이게 뭐하노 이거. 야 이거 한 2kg 나가겠다. 너 몇 kg야? 그 예민한 질문을 그렇게 물어보시고. 글쎄. 짬배. 짬배. 자 담배. 입 찢어져 빨리 먹어. 자 아직 기다려. 아이고. 아이고 달다. 어휴. 담배 좀 피게 해. 담배 피워. 담배 드릅니다. 양치 안 하겠나? cet 건 형 homosexual. 꼬봉! 꼬봉 이 대장을 깔기면 돼요 안돼요? 안 되지. 어때요? 맛있어요? 응 얘가 두꺼비 파거든 꼬봉 꼬봉 뭐 건들기 나오네 이거 떡 아 그거 떡국이야 꼬봉 터집니다 퍽퍽퍽퍽퍽 너도 먹어 네 살살 드셔 너도 먹어봐 아 먼저 잡소 씹어도 돼? 네 요령이 있구만 발형 말고 요령 일진 화장품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? 눈 밑에 지러기 좀 많이 넣어봤는데 어때요? 눈 밑에 꼼장어 하나 넣어봤는데 어떠냐고요? 대답하라고요 눈가를 팍 쑤셔버려, 뽑아버려, 지져버려, 밟아버려, 뽀겨버려 마스크 좀 빼자 이제 와 답답해 와 드시기 싫으면 남기셔 억지로 드시지마 배고파 제가 한꺼번에 했네 이것도 뭐야 떡볶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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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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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볶이 방금 내가 잘해줬다고 해서 우리가 친해졌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? 뽀겨버려 자 봉태기 오빠 전화왔다 아 봉태기 오빠 오늘 뒤팡 타러 가다고? 응 페이 얼만데? 아 이 옷까지 올려봐 안 된대? 그럼 뭐 기어들어 가야지 나 지금 꼬봉이랑 같이 있어 꼬봉 바꿔줘? 죄송합니다 아 꼬봉 꼬봉 내 앞에서도 과연 명랑이라는 말 할 수 있을까? 명랑 아또고 내 앞에 오면 불행 아또고가 됩니다 먹어야 되는 입을 딱 담고 먹는 거야 꼬봉 네 뒤져버려 나랑 눈 상초 이상 맞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 할머니 또 일어났다 할머니 아 할머니 왔어 우리 귀여운 애기 할머니가 귀여워 내가 귀여워 할머니가 더 귀엽대 꼬봉 꼬봉 알맹이 꼬깍 삼키면 안 돼요? 뭔지 걸리지 걸리면 어떻게 돼? 조심히 드셔. 이 소녀딸이 일진 화장법 어때? 아주 예뻐. 솔직하게. 솔직하고 예뻐. 진짜 솔직하게. 그런 화장은 아무나 못해. 못해. 잘 어울려? 이런 화장은 어울리는 얼굴이 있어요. 따봉이야. 이렇게 하고 다닐까? 어, 댕겨. 이러고 댕겨도 돼? 길이라는 사람들 다 쉬다 봐. 목에다가 이러고 다녀도 돼? 아, 목에다가 너무... 이상하네. 내 남자친구가 밝힌 거야. 까냈나? 아니. 어? 오겨버려. 내가 평생 꼬봉한다. 할아버지는 내 짝꿍이지, 꼬봉이 아니지. 난 꼬봉이 좋아, 짝꿍보단. 왜? 멀키자꾸 들어오니까. 이게 요새 유행이더라고요. 아따. 그 무신 개떡겄떡. 이런 빵은 저지 뭐야? 코가 큰 사람들이란 거야. 엔. 이제 앞으로 꼬봉할 거야. 아, 아픈 게 아니에요, 할아버지. 내가 지금. 아, 아픈 게 아니에요, 할아버지. 식구땡. 식구땡. 목이야, 화려. 야궁댜야궁 보세요. 맛있어요. 구독해주세요. 그다음 끝. 끝 끝 끝. 야, 이거. 초코떡. 응. 초코떡. 배부르지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체하면 큰일 나. 아, 배 안 불러. 늦어지지 마. 꼬방! 뭉? 꼭꼭 씹어주세요. 잘 먹었습니다. 꼬봉. 이게 뭐야? 아, 깜짝이야. 콧발 탁 터지는 줄 알았어. 아, 왜 닦고 할아버지? 내가 더러워? 짝궁인데 뭐 들어가? 짝궁하면 그렇지. 근데 여기를 왜 닦아, 할아버지? 내가 더러워? 아니야. 세수를 하면 안 돼. 짝궁이 가면 안 되지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가면 안 되지. 아닌데. 일찐은 나쁜 거예요, 좋은 거예요?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하고. 일찐 뜻이 뭔지 알아요? 하루 잘 넘어가나, 못 넘어가나. 그게 일찐. 일찐은 하루 가지 마라. 할아버지랑 재미있게 추억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저녁 야식을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. 이 상처는 일찐. 꼬봉이었습니다. 꼬봉 따봉. 꼬봉 주무시러 들어가세요. 아이고, 살았습니다. 꼬봉 안녕히 가세요. 수고하세요. 혹시 누군가 자신을 괴롭힌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일화경이 달려와서 척추를 다 분질러가지고 퍼즐로 맞춰드리게 해버릴게요. 우리 착한 학생들을 건드리는 일찐들은 보아라. 계속 플리스로 이용해 드리기 있어요. 1. 5. rece AUTOM. 9. 9. 오오